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쉬는 동안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야기와 그리고 이슈들을 꼭 체크해 보면서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FA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윤여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많이 공부해와서 여기서 썰을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윤여민 팀장과 처음으로 이슈 파워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과연 윤여민 팀장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KIET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81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렸던 SKIET.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상장 첫날 공모가 2배 여기에 플러스 30%까지 해서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과연 따상 기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윤여민 팀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KIET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모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번에 균등 배정에서 받지 못하셔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한번 질문 드릴게요. 따상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힘들다. 왜냐하면 일단 이 종목은 2차전지 분리막 종목인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이 4,600억 나왔습니다. 나오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공모가 상단이 지금 10만 5천 원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7조 5천 원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따상을 가게 되면 2.6배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단가가 27만 3천 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평균 어떤 금액은 한 18만 원대 그러니까 10만 원대 후반 18만 원대까지 나왔죠. 메리스 증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주가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밸류가 높기 때문에 따상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가면 바로 이제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상한가 매도가 가능하겠지만 좀 풀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유녀민 팀장님은 따상이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저도 다른 전문가들과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뭐 사적으로 방송 외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뭐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따상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따상상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녀민 팀장님의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이유인지 뭐 SKIT도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분리막 종목인데 2차전지를 좀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게 4가지 있죠. 뭐 양극재, 음극재, 전화재 분리막인데 이 중에서 분리막을 좀 하고 있고 매출이면 98% 이상이 분리막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2차전지에서 좀 안정성, 배터리의 안정성을 좀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습식 분리막 생산 능력이 2위고요. 티어 1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탑, 그걸 고객사를 대비했을 때는 습식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흔히 분리막이 필요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의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요타가 1등이고 이제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1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 SDI에서 발표하기로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지금 20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멀었다. 그리고 지금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꿈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 상용화된다면 처음에는 상당히 좀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는 데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향후 202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떤 분리막에서의 어떤 승부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한다면 큰 리스크는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모가에 적정 주가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적정 주가가 10만 원대의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분명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분히 큰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시장 상황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스마트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면 바로 다음날 매도하는 어떤 이런 좀 어떤 투자의 어떤 매매를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첫날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매도하는 형식 혹은 아니면 상한가가 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매도하는 형식으로 좀 저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공모에서 좀 못 잡으신 분들 청약에서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대안주가 있죠. 최근에 지금 증권과에서 대환유화 종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좀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을 하는 것처럼 이 종목도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지분이 많아요. 물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이 100%였다가 60% 정도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충분히 이런 멀티포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고 같이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정유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2차전지 모멘텀을 좀 못 바꾼 상황에서 지금 SKIET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상장 냈을 때 같이 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못 잡으신 것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이 한번 하나의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